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90을 넘어 가지고요 이제 춤을 출 수 있을까 걱정인데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모두 다 춤추는 얼굴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 늙어서 춤도 추기 힘들지만은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밀어주고 믿음 받고 서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아마 여러분께서는 만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늙어서 춤도 제대로 못 쓰지만은 이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춤도 춤 한 번 춸까 하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내가 춤추는 거 보고 춤을 추는 사람은 남녀 어린애 할 것 없이 나와서 같이 춰요 우리 아들에게도 생각했지요 우리 아들에게도 노력을 받은 사람을 위한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노력을 받고 싶을 것까지 다가가 Province 아멘 아 아